네 안녕하세요 강장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토지투자에 관심있는 지역인 부안군내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토지투자하기 전에는 부안군내에 어떻게 향후 발전계획이 잡혀있는지 꼭 알아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쇼파는 어디에 놓고 식탁은 어디에 놓을 것인지 그리고 책상은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 이렇게 미리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걸 공간구조 구상이라고 합니다. 부안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발전계획을 어떻게 할건지 지자체에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놓았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투자할 곳인 도시계획을 볼 때는 도심은 어디에 있고 부도심은 어디에 있는지 또는 개발축은 어디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잘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부안같은 경우에는 1도심이죠.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현재 부안읍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처럼 내용을 살펴보시면 군청 소재지인 부안읍을 중심으로 행안면, 동진면, 개화면을 포함해서 행정, 교육, 문화, 상업, 주거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만 봐도 향후 부안군 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부안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은 도심이라서 부도심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지역 중심이라고 칭합니다. 한번 보시면 하서면이 새만금이랑 가장 가까우니까 하서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꽃 복합휴양 레저도시 거점지역으로 특화 육성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부안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부안읍 1도심이라고 하면 새만금에 대한 거점지역은 하서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만금, 관광, 레저용제랑 가까운 이쪽 라인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그림을 토대로 부안군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 그림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도 30호선을 따라서 새만금과 하서, 부안, 김제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주로 개발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개발축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 주개발축 해서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 하서, 부안, 김제 이렇게 지정해놓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산업발전축 설정도 보시면 새만금과 하서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단지, 그리고 부안읍에 있는 부안1, 2농공단지를 연계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산업발전이든 개발중심이든 둘 다 새만금, 하서, 부안을 중점적으로 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주 발전축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새만금, 하서, 부안, 김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30번 국도라고 하는데 현재 동서 3축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 가장 많이 발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부개발축인데, 부개발축 같은 경우에는 주개발축보다는 조금 발전속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안군도 지역균형발전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개발축뿐만 아니라 부개발축도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주개발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요자들도 많고, 토지투자 고수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조금 더 길게 들고 가고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하시는 분들은 부개발축을 통해서 싸게 매입해가지고, 금매물 잘 잡아서 장기투자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꿀팁을 말씀해드리고자 한다면, 생활권 설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부개발축 23번 국도기점과 만나는 705번 도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705번 지방도라고 하는데, 여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인 남쪽지역으로 해서, 올라오시는 변산반도 관광지를 찾는 수요자들은, 항상 그 아래쪽에 있는 줄포IC를 통해서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포IC를 타고 올라와서, 세마금 관광지로 가려고 하면은, 상서쪽에서 용설이 지나가는 방향인 705번 지방도를 무조건 타고, 세마금 개발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관광을 즐기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통행량이 엄청 많아질 곳이 바로 705번 도로 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지적 편집도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23번 국도랑 705번 지방도로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23번 국도, 부안 읍내로 가는 방향이구요.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이 도로가 705번 지방도 방면이라고 보시면 되요. 상서에서 이제 세마금 개발지 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여기서도 이제 한 10분 이내 세마금 개발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 접혀있는 705번 도로 기점으로, 뭐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그래서 이제 부안군 관리 계획을 총괄적으로 보시면, 그 중심지 체계해서 1도심과 2도심,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1도심 같은 경우에는 부안 읍을 기점으로, 주거교육 상업 행정으로 발전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중심은, 세마금 인접지인 하서면을 산업, 휴양, 관광, 문화 중심으로 개발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보고,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 이게 이번에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안 자료인데, 그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국가에서도 이미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6월쯤에 공청회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말쯤에 아마 고시공고를 발표할 계획일 겁니다. 그 공청회 자료 중에서도 전략과제를 잠시 살펴보시면,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 국토 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부가적인 내용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분권형 균형 발전. 그 이 분권형이 무슨 뜻이냐면, 특성 있는 지역에 분산시켜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구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지역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하겠다. 다음 이제 또 문화적인 일상을 보편화하겠다.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자료를 보시면, 대도시권에서 수도권은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대도시권으로 육성하고, 교통과 생활 환경을 개선해서 지방과 상생 발전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중소도시권에서 균형 생활 거점 기능 광화, 이쪽에 이제 혁신 도시랑 세만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혁신 도시와 세만금을 균형 발전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관광이랑 휴양 자원을 연계해서, 스마트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겠다. 이러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세만금 뉴스를 보시면, 스마트 수변 도시에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자료거든요. 보시면 똑같은 위치, 똑같은 내용란에, 혁신 도시랑 세종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간 긴 시간을 계기로 이제 발전이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땅값도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곳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개발이 완료되고, 5차에는 이처럼 혁신 도시와 세만금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세만금 사업은 이때까지 땅을 매립을 어느 정도 했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세만금을 띄워서 발전시키겠다는 지자체의 본격적인 의지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늦어진 세만금 개발 사업에 촉진제 역할을 할 만한 게 바로 세계 젠버리 대회라는 국제 행사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국제 행사를 집어넣어서, 세계적으로 세만금을 알리는 기회가 될 거고요. 또한 이제 기반 시설도 빠르게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국제적인 집약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국가의 의지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토지 투자에 진입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 가치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자체의 상품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입지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나와 별개로 주변 도시 공간이 좋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지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를 잘 볼 줄 아셔야 되고, 도시 공간이 바뀌는 것을 어떻게 하면 미리 캐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토 계획과 도시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직접 개인적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자료 찾아보시면서 토지 투자에 들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부안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상으로 땅나무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